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욕 오지게 처먹고 등짝도 맞으면서 살고 있다는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시어머니 미친거 아니냐고 다들 욕하고 난리가 날텐데 어찌 된 일인지 이슨이는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멍청하고 답답하냐 이러면서 내 등짝 오지게 때리는 시어머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얼씨구 야 너 귀싸되게 안 쳐맞은 게 다행이다 원지 답답하다고 내 등짝 때리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냥 평범한 며느리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도 이런 거지같은 갈등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하소연 좀 하려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시댁 건물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시어머니랑 정말 친하게 아니 진짜 모녀처럼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특히 제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서 매번 당신이 손수 만든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또 저희 집 청소도 그렇고 기타 살림도 다 챙겨주시고 리모델림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해주셨거든요 뭐 이것저것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인정할게요 듣기로 남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질하면 엄청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되레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요 되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화목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고 바로 이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먼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장난도 치면서 시댁 어른들과 정말 친하게 지냈죠 남들이 보면 정말 친자식 친부모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머님도 이제는 제가 많이 편해졌는지 최근 들어 가끔씩 뭔가 좀 답답하다 싶으면 제 등짝을 찰싹 때리고 진짜 저희 엄마처럼 화를 내요 아이고 이 답답아 아이고 이 멍청아 아이고 이 멍청아 이렇게요 아니 그동안 아무리 편하게 지내왔다 하더라도 그렇지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나는 며느리고 당신은 시어머니인데 친딸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행동을 하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가 정말 눈치 하나 없고 성격도 답답하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이 옛날부터 다 말을 해줬거든요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고 그래서 어딜 가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파트타임만 하면서 옛날에는 직장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버티고 나오고 그걸 반복했죠 그래서 결국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는 알바만 했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체력도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가 다 보듬어주고 다 이해하고 챙겨주신 거 또 우리 엄마처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거 이거 너무 좋고 감사하긴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제 등짝을 때릴 수가 있는 거냐고요 네 알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가 너무 제자리니까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당신도 가슴이 많이 답답했다고 생각은 해요 거기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갱년기 약을 드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딸이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비록 가끔씩 일하곤 해도 이렇게 한 번씩 화 버럭버럭 내고 등짝 때리는 거 이걸 제가 무조건 다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거냐고요 고맙고 감사한 부분 되게 많아요 또 딸같이 해주신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당신이 낳아 키운 그런 딸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 좀 답답하다고 어 이거 이런 망할? 이런 욕이랑 제 등짝 오지기 때리는 거 저는요 솔직히 이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의가 아니죠 근데요 이게 또 그렇게 하면서도 어머님이 계속 반찬 같은 거 갖다 주고 청소도 대신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시니까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지고 이게 계속 완전 반복되고 악순환이에요 아마도 당신은 제가 정말 진짜 딸 같으니까 자식 같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거든요 좋았던 감정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어머님이 미워져요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제가 저희 시어머니랑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언 좀 주세요 댓글 1번 너 뭐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안 되진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아이고 그 시어머니 진짜 보살이다 보살 얼마나 그지 같으면 등짝을 다 때릴까? 2번 아니 저기요 쓴이 뭐라도 받아 처먹을 땐 친엄마 같은데 거기다 쓴이 본인이 걔 멍청하게 답답하게 만들어가지고 열받은 시어머니가 등짝을 때리면 정색하는 거 이건 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같지 않고 웃기지 않습니까? 뭔데요 이거? 뭐 선택적 친딸 코스프레 뭐 그런 거야? 그런 건가? 너도 친딸처럼 장난치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시어머니가 네 등짝을 몽둥이로 후두를 깝니까? 맞아요 나도 딱 이 생각 들었어요 받아 처먹을 때는 친딸같이 다 받아 처먹고 답답해가지고 등짝 스매싱하면 피도 안 섞인 남인데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잃어도 되는 거야? 이랄지? 끌 끌 끌 끌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나 같으면 넌 몽둥이로 팼다 2번 아니 그럼 아예 처음부터 받아 처먹지를 말든가 그게 아니면 눈치라도 좀 챙기든가 야 진짜 망할 그식이네? 어? 3번 에? 진짜 엄마면 훨씬 더하지 않나? 발로 찰 것 같은데? 4번 아무리 같은 건물에 산다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는 마세요 눈치 없고 답답한 며느리 보는 거 시어머니 입장에선 속에서 천불날 겁니다 친딸이면 벌써 때려주겠겠지 5번 아이고 갱년기 시어머니가 반찬도 갖다줘 청소도 해줘 자기 건물에 들어와 살기도 해줘 거기다 리모델링까지 이야 그 양반 진짜 보살이네 보살 살아있는 생불이야 야 이 망할 년아 받아 처먹을 건 다 받아 먹고 또 지도 장난을 쳤다면서 뭐 이제 와가지고 친딸은 또 아니라고 성격 게으르고 솜씨 하나 없고 머리도 나쁘지 성격도 개 답답하지 게으르지 이런 며느리를 그래도 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둬줬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 허찌거리 하셨구만 그래 기분 나쁘다고 너도 한번 뒤집어봐 어떻게든 한번 보자 궁금하다 얘 6번 답답한가요? 만약 네가 친딸이면 등짝 스매싱으로 안 끝나죠 그래 너네 친정이 왜 화목하지 않은지 바로 알겠다 딱 그렇거든 보통 그래 눈치 없는 것들은 염치도 없더라고 너처럼 7번 밖에서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면 경계성 지능장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직 임신하기 전이면 얼른 검사부터 받아봐요 애한테 유전되면 어쩌려고 그래 8번 그동안 네가 받아 처먹은 거 다 토해내고 미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뭘 안 해요 끌깔깔깔 9번 아이고 얘는 등짝이 아니라 뺨을 쳐맞았어야 하는 건데 너무 아깝다 아유 댓글 맞아요 100% 공감합니다 글만 봐도 답답해 돌아버리겠는데 시어머니 오죽하겠냐고 이거는 등짝이 아니라 귀사대기를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10번 근데 이 쓴이 평소 얼마나 눈치 없고 걔 멍청하고 게으르면 시어머니가 욕까지 하면서 등짝을 다 때릴까 끌깔깔깔 그리 이정도지 실제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11번 답답하지 센스도 없지 똑똑하지도 않아 돈도 못 벌어 음식도 못해 청소도 못해 거기다 선택적 딸내미 코스프레까지 나는 이거 등짝이 아니라 바로 이혼시킬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이혼당한다 12번 왜? 억울해? 그럼 너도 친딸처럼 바락바락 되들어봐 어? 한번 되들어보라고 13번 솔직히 내가 시자라고 하면 평소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무조건 니네 시어머니 편을 들어줘야겠다 야 이 미친 그래서 넌 도대체 하는 게 뭐니? 할 수 있는 게 뭐야? 받아쳐먹는 거 말고 14번 받아먹을 땐 친딸내미고 등짝을 때리니까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다 야 양심 어디 가니? 뭐든 좋으니까 하나만 해라 하나만 15번 얘 상태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맞아야겠는데요 일은 안 하고 맨날 차 띵가띵가 노니까 내가 마탱이가 가버린 것 같아 깔깔깔깔 16번 내가 쓴 이 시험마였다면 바로 건물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월세로 살든 단칸방에서 살든 강하고 야무지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독립시키고 당연히 반찬 같은 것도 안 해줄 거야 왜 해줘? 우리 큰언니 나이 50 넘을 때까지 우리 엄마랑 같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음식이고 살림이고 육아하고 나발이고 우리 딸 3명 중에 제일 못해 뭐 언니가 원래도 소질이 없긴 했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엄마 도움 받으니까 이건 뭐 하나도 안 늘어 그러다 엄마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최근 2년 동안 모든 부분이 다 늘어났어 그러니까 답답하면 하게 되고 하게 되면 늘어 이 게으름탱이야 여하튼 내가 니네 시어머니고 너처럼 센스 없이 일손 느리고 뭐가 어딨는지 기억도 잘 못하고 맑기 어둡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면 그런 게 내 며느리라면 속 터져서 아주 가끔씩 보든가 아니면 그냥 안 보고 살 거야 성격 좋은 시어머니 경제력 좋은 시댁 만난 걸 보고로 알고 좀 잘하세요 맨날 받아 처먹지만 말고 하다 못해 계란말이라도 만들어서 어머님 이거 제가 유튜브 보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서 한 접씩 갖다 드리세요 알겠나요? 이 똥멍청아 내 며느리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쓴 게 이 정도면 실제로는 아마 같이 있으면 사람 속이 히틱 뒤집어지는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진짜 세게 때린 건 아닐 거야 왜 약간 좀 성격 걸걸한 할머니들이 어이구 이런 썩을 어이구 썩을 이 정도겠지 아 딱 거지 같네 아무튼 아 이런 게 후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시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글을 한번 남겨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